서인국씨가 마치 심판대에 오르는 듯 한걸음 한걸음 중앙에 서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는 믿고 보는 배우가 된 우리 서인국씨 정면 아래쪽 오늘 우리 기자님들께서 정말 많이 와탁을 좀 드려볼게요. 열두 번의 죽음과 삶을 경험하게 됐죠. 열두 가지 포즈와 표정 지금부터 드릴 건데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. 왜냐하면 오늘 갈 길이 멀어요. 열두 개입니다. 포토제닉하게 부탁드려요. 1 2 방향도 다양하게 봐주세요. 3 4 5 6 7 8 9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. 카리스마도 있고 다양하게 가면 됩니다. 10 그렇죠. 두 번 남았어요. 단 두 번의 기회 11번째 자 마지막은 정말 너무 기대가 되죠. 12번째 포즈 완벽합니다. 네 우리 최희재 서인국씨 감사합니다. 잠시 후에 모실게요. 네 네 박소담배 오늘 등장부터 역시 카리스마 넘치는 반갑습니다. 소담씨 왼쪽부터 봐주시죠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 모든 걸 초월한 죽음 역할인데 자 죽음의 카리스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네 갑니다. 왼쪽 정면 오른쪽입니다. 아 정말 멋지죠. 예 우리 박소담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. 네 대표이사답게 예 굉장히 신중한 모습입니다. 김지훈 배우 반갑습니다. 왼쪽부터 봐주시죠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액션이면 액션 멜로면 멜로 드라마면 드라마 모든 걸 소화해내는 김지훈 배우죠. 정면 아래쪽 자 CEO다운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? 좋습니다. 네 그거죠. 시선은 왼쪽 정면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 김지훈 배우 감사합니다.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 멋집니다. 오늘도 역시 멋짐을 장착하고 온 최시원씨 왼쪽부터 봐주시죠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 아래쪽 성은 배우 멋짐 한번 투척해볼까요? 자 멋짐 투척해볼게요. 갑니다. 예 정면 왼쪽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아 멋집니다.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를 받으며 성은 배우가 어우 네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. 자 우리 성은 배우의 팔 쪽 빨리 쾌차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익사이링한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? 자 갑니다. 지금 표정 자체가 익사이팅한데요. 네 갑시다. 아 좋습니다. 성은 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. 정변의 아이콘 네 정말 멋지게 잘하고 있는 김성은 배우입니다.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.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필구와 도진이가 이렇게 멋지게 자랐습니다. 정면 아래쪽 하트도 한번 가볼까요? 네 상큼한 하트 왼쪽 정면 정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 김강훈 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. 감사합니다. 네 비밀 조직의 해결사답게 오늘도 블랙 의상으로 멋집니다. 네 그 자리에 서셔서요. 왼쪽부터 봐주시죠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 멋집니다. 장승조 배우 정면 아래쪽 배가 좀 의뢰를 해볼까요? 총액션 이번에 멋지게 선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? 예 총액션 한번 가볼까요? 갑니다. 이거죠? 시선 골고루 해주세요. 한 번 더 그렇죠? 두 번 더 두 번 더 이쪽 저쪽 자 그렇죠 퇴장하면서도 싸주세요 좋습니다. 네 이제 육보우 반갑습니다. 왼쪽부터 봐주시죠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드릴까요? 그렇죠 아 정말 눈빛 좀 보세요. 그 상태로 왼쪽 정면 오른쪽입니다. 아 좋습니다. 이제 육보우 잠시 후에 자 소설 첫사랑 뿐만이 아니라 진짜 첫사랑을 부르는 예 그런 모습이죠. 우리 고윤정씨가 윤정씨 왼쪽부터 봐주시고요.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.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. 자 첫사랑이 떠오를 만한 아련한 포즈 한 번 부탁드릴까요? 하트라든지 네 네 아 좋습니다.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 고윤정 배우 정면 아래쪽 마지막으로 봐주시고요. 네 잠시 후에 다시 보실게요. 감사합니다. 역시 이곳을 런웨이로 만드는 포스가 느껴지죠. 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. 왼쪽부터 봐주시고요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얼굴을 갖고 계시죠. 자 우리 김조용씨 우리 붙질 한 번 붙어치 한 번 부탁드릴까요? 네 붙어치 한 번 네 좋아요 하트 좋아요 자기도 모르게 네 왼쪽 아 좋습니다.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. 네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네요. 왠지 아 김미경 배우가 이제야라고 부르면 너무 뭉클해질 것 같아요. 왼쪽부터 봐주시죠. 여러분들의 엄마 어머니 예 우리 국민 어머니 오른쪽을 봐주시고요. 김미경 배우님입니다. 정면 아래경 배우님 하트 한 번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하트 한 번 부탁드릴까요? 네 얼굴만 안 가리게 살짝만 내려서요. 네 좋습니다. 시선 왼쪽 정면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중앙이거든요. 조금씩만 더 가까이 서실게요. 중앙을 기준으로 예 양쪽에서 가까이 서주셔야 한 저희가 장면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네 조금만 비스듬히 가까이 네 됐을까요? 기자님들 정면 봐주시고요. 조금만 더 가까이 예 좋습니다. 저희가 열한 분이 모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. 정면 봐주시고요. 시선 이제 곧 죽습니다. 여려함을 펼쳐준 배우분들입니다. 정면 아래쪽 자 손이 좀 심심하시죠? 하트 다 가볼까요? 네 손하트로 얼굴만 안 가리게 살짝 내려서 좋습니다. 아 하트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또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. 시선 왼쪽 정면 정면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. 네 우리 배우분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감독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. 네 감독님 이쪽에서 조금 가까이 서셔서 좋습니다. 방식은 똑같습니다. 왼쪽부터 봐주시죠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 아래쪽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면을 보시고 제가 이제 곧 죽습니다를 외치면 파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곧 죽습니다. 파이팅!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무대 준비를 하는 동안에 무대 옆쪽에서 잠시 대기해 주실게요. 네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.